버닝썬 사건 때 승리가 걸레들 섭외하라 지시했고 뉴욕에 있어서 못 부른 여배우가 고준희로 지목되면서 고준희는 당시 극구 아니라고 해명 확인했으나 그녀는 들어가려던 작품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는데 고준희는 실제로 뉴욕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다 이때 뉴욕에서 만난 남자 아이돌 차에 스타킹을 두고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남자 아이돌 BAP의 멤버였던 힘찬이 그 주인공이다 힘찬은 과거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고준희를 만나야 한다고 떠들며 고준이가 패션 행사차 뉴욕에 오게 됐을 때 가이드를 한 적이 있다는 힘찬은 고준희를 가이드해주느라고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MC들이 고준희를 왜 만나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뉴욕에서 준희 누나를 만났는데 스타킹을 차에 두고 갔다면서 본의 아니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번호가 없어졌다면서 스타킹을 보관하고 있으니 돌려줄 겸 만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참고로 힘찬이란 녀석은 얼마 전 3번이나 강제로 여성들의 술을 먹이고 여기저기 만지며 개수작을 부렸다가 고소를 당하자 서로 호감이 있었고 당시 행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가 법정 구속이 된 아주 멋진 녀석이라고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